안녕하세요 시드니백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유튜브 찍을래요.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시작을 시작해볼게요. 자, 지금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금요일이구요. 오늘 이벤트 시네마 서울의 봄 시드니의 지혜 어제부터 대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오늘 찍으러 왔죠. 영화 보러 왔죠. 그래서 그전에 이자카야 5월 한잔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길씨 오늘로 50도 넣을게요. 5월 이곳은 시드니 가슴을 마다에 사는 킹피쉬 킹피쉬가 방어하지 방어 2월 8일 4월 8일 남자리 마지막 3월 일정한 마지막 3월 도리야기 아 그럼 시련아 왜이러워? 아 진짜 아인 그잖아 다랑어포 이거 뭐야 그지? 가쩌부시 가쩌부시 오늘 스페셜 이게 무 아니야 그지? 이거를 이거 좀 뿌리고 근데 이 간장도 맛있잖아 일본 간장은 좀 뿌리고 키코마 키코마 무의 상징이었는데 나 이거 왔으니까 나는 여기에 뿌리는 거 봐 여기에 뿌리는 거 좋아 이 껍질은 쫀득쫀득하고 이 껍질은 쫀득쫀득하고 여기 스페셜에서 부근했거든 수두에 이렇게 국냄새가 생선에 비신대는 좋네 멋있네 괜찮다 이제 딱 먹어도 상당히 신선한 거네 상당히 신선한데 먹어봐봐 달걀인데 헤나마벨에 이렇게 칠리랑 갈리 하니깐 우리맛이 더 좋은데 고마네 맛있다 와 정말 부드럽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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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e